인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정형근 씨를 많이 켜보셔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 정형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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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니 눈물이 니가 아시니 아시니 눈물이 아시니 어이 우리 평사가 고향 군동 사랑 바로 맞힌 철저 구름만이 넘는 아 아 아 나만 보자 이 내리는 바람 오 아 청양아 청양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